2분 30초랑 2분 30초동안 누가 더 하트 많이 받는거에요. 하트를 진짜 많이 눌러주면 되요. 하트. 하트 많이 누르세요. 시끄러워. 시끄러워. 우리 셋이 저쪽 팀보다 하트를 더 많이 가던데요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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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하트를 밖에서 시작해봅시다. 정국 애교. 비 애교. 다 셌다 애교. 우리 하트를 받으려면 일단 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노래. 샘이한테 하나씩 불러드릴까요? 정국씨. 노래 아무거나. 미안해. 정말 좋은거 불러주세요. 정국. 요즘은 꽃의 노래. 불러주세요. 비. 아미럽 노래가 뭐지? 정국. 정국. 널 사랑해. 시간이 흘러도. 해. 하트. 나 사랑해. 세상이 변해도. 날 언제나. 내 곁을 지켜주는 네가야. 있어서 참 다행이야. 고마워. 저 각도 중에서 한 번 할까요? 네. 여러분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사랑해.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. 하트 하트. 하트 지금. 써야 돼.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뭐 하러 가. 한국식. 이제 한국식. 작곡 한번 해볼래요? 작곡 좋아. 저 직속. 귀 차지했어요. 아 왜 그런거에요? 그 하트. 나는. 하트를 원해. 하트를 노려놓자면. 정말 좋겠는데. 나에게. 하트 한 번만. 존중면 행복할 거야 야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나와야 돼 자 출력! 도와주세요 도와줘 I'll put you down There's a heart in the sky that I love There's a rabbit in the sky I'll put you down 자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누가 하트를 많이 받았나 Let's go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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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트 해결합시다 몇 개 몇 개? 하트 몇 개야? 하트 몇 개야? 자 이제 하트 몇 개? 하나 둘 셋 한번 봅니다 하나 둘 셋 몇 개? 저의 50 60! 여러분 이겼어 이겼어 도와주세요 우리 70만 원 우리 75 우리 75 우리 75만 원 천장 저 조금 4시서 70만 원이야 크으 못했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4시서 3 여긴 4시서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대화 우리 이겼어 우리 이겼어 우리 이겼어 불쌍이야 벌써 100만까지만 해 아니 미안해 한 필요 없어요 진짜 장난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트 70개인데 100만 대기 우리 어? 하트 75만 개 아무튼 여러분 저희 태국에서 잘 있습니다 도망갈게요 하트 제휴배우 건강하세요 안녕 하트 제휴배우 하트 이번에 줄게요 하트 드릴게요 하트 줄게요 슈가야 하트 바이바이 제휴배우 하트 하트 주세요 하트 바이바이 바이바이